기껏 밥상 차려놨더니 그거 하나 지 손으로 떠먹질 못하나? 아유, 이 등신들. 들어가십시오. 자주 갈라야죠, 장 시장. 예, 그래야죠. 어떻게 할까요? 그냥 내버려 둬. 그럼 우리한테 악영향이 미치지 않을까요? 장보모가 죽은 이상 우리 쪽과 연관 지키는 힘들 거야. 알겠습니다. 근데 장기서 사장이 혼자 다 뒤집었을 텐데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? 그놈이 자처 온 거야. 이번 기회에 알게 되겠지. 지놈이 가진 힘이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 건지. 아빠. 아빠가 보셔야 할 게 생겼네요. 어쩌죠? 아빠의 흔들기가 수포로 돌아온 것 같네요. 너도 알고 있었냐? 아니요. 장성주. 장범호. 장기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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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기성.